실패는 가장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나에게 오늘은 무슨 실패를 했니라고 물었다. 그날 실패한 것이 없다고 하면 아버지는 실망스러워 했다. 반대로 오늘 이걸 못하고 말았어요 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한 것보다 훨씬 잘했다며 칭찬해 주셨다. 스펭스 CEO 및 창업주 사라 블레이클리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인용 어릴 적에는 실패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주며 상처를 치유해 주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해결해 주는 부모님이 항상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성공할 일보다 실패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실패할 줄 모르고 자란 사람은 좌절 앞에 더 힘들어하고 다시 일어서길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실패가 학습된 사람은 웬만한 실패는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로움과 동시에 그것을 본삼아 성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습니다.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하든지 부모의 재량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건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식드리고 싶습니다. 가지 lots